안녕하세요 웅쥬입니다 오늘은 김부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체다 치즈맛 허니콘소매맛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오징어 역시 моз Zwe 운동장 지난맛으러 가로우니 조금 더 넣어야 됐어요 저도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야채처럼 익힌 걸어가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Kre-re castle 매ов게 잘 먹어요 그냥 저거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소하기 바삭바삭 초과 후추 아삭아삭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뼈뼈뼈뼈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까랑 같이 먹어요 이렇게 좀 먹을 수 있고 것 같고 마카롱 아이야맛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자맛 corte